안녕하세요. 저는 HKUST 과기대에 다니고 있는 제너럴 비즈니스의 1학년 안성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제가 느낀 홍콩 과기대에서의 한국 유학생의 삶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 과기대의 제너럴 비즈니스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20개가 넘는 그 안에서도 더 다채로운 전공과목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비즈니스 안에서만 속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디파트먼트, 예를 들면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와 같은 새로운 디파트먼트들과 합동을 해서 만든 새로운 전공들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넓고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기회들이 부여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한주 학업 생활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는 편이고요. 공부량 같은 경우는 학점의 양과 교수님에 따라서 되게 많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공부량과 수업의 수는 일주일에 많아지는 법인데 하지만 교수님들 중에서 숙제와 시험을 통해서 학점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직 시험만을 통해서 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더 타이트할 수도 있고 안 타이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2학년이 지나고 전공과목을 정하게 되면 한 강의에 들어가는 학생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으로써 교수님과의 소통과 교수님과의 친밀도를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직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강의에 평균 학생 수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비교적 힘든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인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 있고요. 과기대 말고도 홍콩대, 중문대, 시티대, 폴리대와 같이 여러 가지 한인들이 속해 있는 홍콩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과 가끔씩 친목 농구 경기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있는 바닷가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밤에 바닷가에 가 있으면 되게 야경도 좋고 날씨도 선선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술사에서 취사는 가능한데 모든 취사 도구를 다 사는 불편함 때문에 저는 취사를 선호하지 않고요. 학교에도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학식과 서브웨이나 맥도날드 같은 체인점 식당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학식을 먹거나 아니면 근처 역에 있는 쇼핑몰에 나가서 스시나 아니면 니치규라 하는 샤브샤브를 즐겨 먹는 편이에요. 저는 코스웨이베이에 미스터 스테이크라고 하는 음식점을 자주 갔었는데 그 음식점은 해산물과 육류 부패인데 거기서 나오는 홍콩 근처에 랍스터 찜이 가장 맛있었는데 그 맛을 못 잊어서 저는 한때 매주 두 번씩 갔었어요. 보통 비즈니스에서는 개인 과제보다 그룹 프로젝트나 그룹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인도나 서양, 중국, 일본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홍콩과 한국의 왕복이 되게 손쉽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장점은 홍콩이 아시아의 대표 경제도시인 만큼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 프로그램도 많아서 홍콩에서 대학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한국보다 매우 높은 습도와 기온이 학교 생활에 불편하고요. 또한 음식이 한국과 많이 달라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Q. 한국의 왕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HKUST에서 한 학기 필수로 중국어 과목을 들어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어를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중국어를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중국어를 조금 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 중 대부분은 한국뿐만이 아닌 중국에서 유학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또는 광동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편이고요. 수업은 100% 다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요. Q. 한국의 왕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교 밖의 기숙사는 청카노역에 있는 TKU 기숙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학교 기숙사의 특징은 기숙사 6번부터 9번까지 새로 지은 기숙사이고 나머지 기숙사들은 비교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기숙사들입니다. 1번 기숙사는 거리적으로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6번부터 9번 기숙사는 다른 기숙사들에 비해 신생 기숙사이기에 더욱더 시설이 좋고 더욱더 쾌적하게 많은 학생들이 선호합니다. 반면에 기숙사 2번부터 5번은 지리적인 위치도 좋지 않고 기숙사 시설도 그닥 좋지 않은 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숙사를 지원할 때 꺼려하는 편이에요. 우선 기숙사는 입학 후 2년이 확정이고요. 희망하는 기숙사를 3개 고르게 되는데 1번부터 9번 사이에 희망하는 기숙사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 3개의 기숙사 중에 하나가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숙사는 100% 랜덤으로 배정되고요. 너무 경쟁적인 기숙사에 넣게 되면 경쟁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기숙사로 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3가지 기숙사를 넣을 때는 경쟁적인 기숙사들과 경쟁적이지 않은 기숙사들을 잘 조합해서 넣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학교가 주요적인 홍콩의 도시들과 떨어져 있는 만큼 학교 기숙사 내에서 특히 더 많은 이벤트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기숙사 내 이벤트는 할로윈 파티였어요. 할로윈 날 당시에 각 기숙사마다 기숙사 시설을 무섭게 꾸민 다음에 다른 기숙사 학생들이 그 기숙사를 밤에 방문하여서 놀이공원의 홀어하우스처럼 각 기숙사마다 다른 무서움을 즐기게 해줬는데요.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이름처럼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에만 집중하는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전공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덕분에 이 학교의 장점인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를 비즈니스와 함께 접목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특히 1학년 때 모든 전공을 인트로덕션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비즈니스의 전공들 특히 파이낸스와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부적인 전공들 인트로덕션 수업을 듣고 그 추후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데 이러한 1학년 때 여러 가지 전공들을 접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